2021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. 각 대학들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시모집 접수에 들어가 도내 9개 일반 대의 경우 수시모집을 통해 13,800여 명을 선발합니다. 도내 대학들은 올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했습니다. 이 중 강원대와 상지대, 연세대 미래 캠퍼스, 한림대는 의외과와 한의외과에서 일정 인원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해 도내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.